네? 진짜 큰일 나요 히바야스찬이요 이거는 진짜 제가 보고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황희찬입니다 마리클레르 3명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를 하기 전에 저희 소속팀에서부터 이제 친구들이 유니폼을 바꾸자고 해가지고 이미 약속이 돼 있던 상태여서 이제 딱 경기가 끝나고 유니폼을 바꿨는데 제가 유니폼이 당연히 3개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당연히 하나가 있을 줄 알고 유니폼 하나 더 있냐고 물어봤는데 한 경기당 2개씩 밖에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되게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랑 부모님이 축구를 해오면서 여태까지 좀 의미있는 유니폼들을 많이 모아서 나중에 제가 축구선수 생활 이후에 이제 모아두는 그런 시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장 좀 중요했던 유니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 유니폼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축하를 해주시고 또 사랑 보내주셔서 유니폼 대신에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서 그래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수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진수형한테 가가지고 형, 얼마인 줄 알아요? 진짜 저는 그때까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완전 자신 있게 10만 원이 돼요? 제가 이 당시 했던 기준도 그 정도 친한 것 이상의 기준을 제가 삼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진수형이 섭섭하지 않을 정도의 축의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 그리고 있네 그래도 지금 민지아 예쁘게 잘 그려라 아호호호호 바로 지우고 있네 제가 그림에... 그림에 소질없다 진짜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너무 똑같이 그려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지를 놀리려고 그러는 부분들이 절대 아니라 시키셔서 하는 겁니다. 그림 잘 그리네. 저는 저 입으로 절대 제가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오늘도 당연히 제가 그렇다는 생각도 당연히 해본 적이 없고 일단 요즘에는 팬분들이 어떻게 다 이제 다들 아셔가지고 놀리려고 일부러 저한테 더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이제 여직무 이라고 저한테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일부러 재미있게 불러주신다고 생각해서 저도 재미있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신곡이 대하는 그대가 싫어요.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합니다. 이거 보기에 쉽지 않은데 요즘에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월드컵에 다녀와서 BTS 정국님이 음악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정말 월드컵에 있는 동안 TV에서 계속 나왔었어요. 그리고 선수들도 훈련하러 이동할 때도 계속 듣고 저희한테 너무 진짜 좋은 에너지를 가져다주신 곡인 것 같아서 요즘에 너무 좋고 아직까지 월드컵이 이제 저희는 끝나고 왔는데도 듣고 있을 정도로 진짜 너무 좋은 곡인 것 같아요. 네. 이 짤은 지금 너무 유명해져서 네 잘 알고 있어요. 진짜 처음 봤을 때 진짜 진짜 눈을 의심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를 이게 뭐지 하면서 진짜 한국 분들이 또 너무 재밌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이렇게 재밌는 짤들은 항상 대환영입니다. 유병재 님이 이제 또 올려주신 그것도 봤었는데 원래 팬이었었는데 이렇게 또 너무 재밌게 봤고 또 박재범 형님께서 또 원조 패션은 그리고 또 르세라핌 이렇게 또 따라 했던 그것도 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들어가자마자 뭐야 하고 바로 나왔어요. 일단 그 짤은 끝까지는 보지 못했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너무 많았어서 이거는 일단 제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처음에 데뷔를 할 때 상대 팀 선수한테 이제 허리 쪽을 부딪혔는데 정말 너무 아플 정도로 이제 혹이 많이 나왔었는데 부어 올랐었는데 또 부딪혀서 너무 걱정이 돼서 경기 끝나자마자 승민 형한테 어떻게 되냐고 한번 봐달라고 했는데 또 그때는 안 부어 있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승민 형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찍혀가지고 또 이 짤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짤도 정말 저도 이 짤을 보고 월드컵 대회 도중에 지인분들하고 저희 선수들이 또 보내주셔서 저도 봤는데 일단 온도 차가 극명하게 갈린 거에 있어서 생각보다 여성 팬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또 정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기서 일단 베스트 댓글은 일단 시발시찬이요. 이거는 진짜 제가 보고 이거는 정말 선물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아이디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인터뷰에 대한 소감이요? 거의 끝판왕 정도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오셨을 거라고는 정말 이렇게 인터뷰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재미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오는 마리클레르 1어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제가 나오는 마리클레르 1어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오는 마리클레르 1어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faucetP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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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